500m 8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1.5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2.5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2.5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2.5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3.5km 신호위반 과속단속ary 존목이라고 합니다 미세돌기목이라고 합니다 미세돌기목이 상처를 내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뿔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털목이라고 불리던 버섯인데 유전자 분석 결과 다른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뿔목이라고 합니다 팽이버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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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흑목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그냥 목이라고 불리던 종인데 종이 다 바뀌었습니다. 흑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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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목이라고 합니다.